대전 충남지역의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째 하향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월 지역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는 전달인 82보다 2.2포인트 떨어진 79.8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주업은 전달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83, 비제주업은 전달보다 5포인트 떨어져 77.9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경기 불확실성 증가 등의 요인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